오세훈과 서울시장 선거를 오늘 종합보고를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차이값을 보게 되면 됩니다. 사전선거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사전투표 조작행위가 없었으면 차이값은 0에 가깝습니다. 표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투표자들은 사전선거의 특정후보 지지도하고 당일투표의 특정후보 지지도가 거의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7% 8% 10%대 나오면 그건 어김없이 뭡니까 사전투표에 개입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의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거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서울시민들이 던진 표를 모아가지고 만들인 선거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선거데이터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생산한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강동구가 플러 7.7입니다. 송파구가 여러분들 플러스 8.5입니다. 강남구가 플러스 9.4입니다. 서초구가 무려 10.6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친 값입니다. 표를 만든 겁니다. 득표율을.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가지고 송영길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표가 만들게 됩니다. 좌우대칭에 민주당은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고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송영길은 플러스 5% 플러스 11%로 분포가 돼 있고 오세훈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뭡니까? 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런 값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면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정도는 조금 덜하지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6월 1일 지방선거의 서울시장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면 크기는 조금 줄었습니다. 6%에서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지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에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거는 뭐 1억 퍼센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여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여름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우리는 흔히 조작 프로그램, 조작공식, 조작방정식, 조작공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할 수 있는 것이 오른쪽이 전라북도 군산시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면서 수치가 작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항상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는 이거는 작품입니다. 작품 부정선거 공장에서 만든 숫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조작한 뭡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본인들도 아마 이렇게 밝혀지기 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지. 숫자라는 것이 엄청나게 겁난 숫 겁니다. 숫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25개구에서 포도가 오세훈이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총득표수를 구해보면 단 한 곳에서도 송영길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표가 6월 1일 지방선거의 송영길의 총득표수입니다. 구별로 25개구.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의 이름 덕표수입니다. 투표 참가자 수가 445만 5161표였고 그 가운데 송영길이 173만 3183표로 얻었고 오세훈이 260만표로 얻었습니다.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25대 제로로 오세훈이 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다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수정한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송영길과 오세훈의 격차가 무진장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노란색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노란색은 송영길에 비해가지고 오세훈이 두 배 세 배까지 많이 받은 지역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송영길이 3만 표를 받았는데 오세훈은 7만 천 표를 받은 겁니다. 이걸 다 이제 진짜를 구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모두 다 뭡니까 두 배 거의 두 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총 득표수에서. 그러니까 압승한 선거였습니다. 압승한 선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압승한 선거를 했는데 선관위는 오세훈이 87만 5,094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7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걸 구한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구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 표를 오세훈이 얻었고 송영길의 몇 표를 얻었는가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오세훈이 116만 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30만 표 29만 표 정도가 투입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0만 표 정도가. 선관위 발표 자료는 87만 표를 오세훈이 이겼다고 보는데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뭡니까 수정 보완해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는 116만 표를 이겼다라니까요. 그 격차가 29만 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얼추 30만 표 차이가 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선관위에서 173만 표를 얻었다. 그런데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다 뭡니까 털어버리고 나니까 158만 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오세훈은 선관위가 260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조작한 것을 다 수정하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몇 표를 얻었습니까 오세훈이가 275만 표를 얻은 겁니다. 오세훈 후보 함께 뭐죠 14만 4405표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에 더해 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30만 표가 되는 겁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이렇게 딱 계산이 된 겁니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결론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87만 표로 오세훈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87만 표가 차이가 난 거다. 실제로는 116만 표 차이가 났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보시죠. 송영길은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뭡니까 얼마 정도를 득표했는가 하니까 36%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서울에서 구청장 선거 여러분 여기에서 민주당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구청장 선거에서는 42% 50%를 득표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투표자들이 표를 받아가지고 대략 서울시장을 민주당을 찍으면 구청장도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구청장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증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평균적으로 36%가 나오는데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42%에서 50%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이야기죠. 그 차이는 결국 뭡니까. 구청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사전투표에 훨씬 더 먼저 조작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과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2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후보 간 격차는 26%로 여러분들 오세훈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도 사전투표 후보별 증감 행위 증가시키는 거하고 감소시키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진 게 뭔가 아니까 구청장 선거다 이야기죠. 구청장 선거는 훨씬 심하게 조작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투표소에 들어간 투표자들은 7장인가를 받아서 여러분 찍습니다. 서울시장에 민주당 찍으면 당연히 구청장도 민주당 찍죠. 그런데 서울시장은 36%밖에 안 나오는데 민주당 여러분들 구청장 득표율이 42에서 50%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 심하게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모든 것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 계산된 겁니다. 공식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엄청나게 위력적입니다. 데이터 안에 모든 정도의 뭡니까 조작 행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권력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담당 부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찬진 씨하고 그 양반이 사무차장으로 뭡니까 이 선거를 치뤘으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는 사무총장 대형으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는 사무차장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총선이나 이런 것은 뭡니까 기획실장으로 치뤘으니까 가장 잘 알 거다는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생산 주체가 뭡니까 소나타를 누가 만듭니까 현대자동차가 만들죠. 동원참치를 누가 만듭니까 도능한 산업이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 보면 뒤에 지켜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컴퓨터 사업 뭡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이번에 분석하는데 사용한 선거 데이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made in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in 서울코리아. 선거 데이터에서 이렇게 엄청난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북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공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부서의 관련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